여기 어디세요? 송정이요. 점프 어디꺼냐구요? 고쇠입니다. 파도 한번 보여주세요. 작년 모델이야. 파도야. 강남 타업회랑 운영자들이 비제 주는건데 베이비 주는거잖아. 줘야 다른거지 뭐. 분위기 좋네요. 다음에 참새 형님 오시면은 형님 꼼짝 못하는거 보겠습니다. 형님 엇박지르면은 아무맨 못해. 보세옷 어디서 사세요? 돌아다니면서 삽니다. 보세옷을 왜 사냐면 일단 싼데 보세가 옷이 이쁜데 보세는 한철 지나면은 만약에 옷이 이렇게 만들어졌다. 그러면은 이 옷이 안 나와 앞으로 앞으로 안 나온다. 이 옷을 살 수가 없어. 이쁘면 무조건 사야돼. 우리 여보 베이비 달 수 있게 우리도 응원 많이 하고 응원 많이 해라. 응원 많이 해라. 네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아우 남자가 김수현 닮았네. 어? 남자가 김수현 닮았어. 방금 전에 지나가는데 나 내 친구인줄 알았어? 응? 수현이하고 내하고 형 동생지가 아닌데 김수현. 안녕하세요. 해봄다기 김수현입니다. 김수현하고 내하고 이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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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동생지가 아닌데 방금 전에 남자가 어 안녕하세요. 가면서 인사하는데 어? 내 친구 수현.. 내 동생 수현인줄 알았다. 응? 오늘 뭐 조짐이 안 좋네. 경찰들이 계속 갔다 갔다 하고 오.. 경찰이 잡는데 저 새끼가 어허 놓으세요 이러고 있네 술먹고 저 새끼 뺑소니 했네 그래 놓고 차 버리 놓고 여기 바닷가로 왔네 어허 또 안탑니다 안타요 지금 안탑니다 들어다 이제 가스총 한 대 쳐 맞으면 꺼내면 이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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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합시다 하겠지 응 안되겠네 내가 가서 태워야되겠네 어? 내가 가서 태워야되겠네 이만 안되겠네 이거 자 찌짐형님 첫내개 리액션으로 내가 정말 차에 태울게요 저 새끼가 저기 미쳤나 자 경찰님이 타라면 타는거지 이 새끼가 저 새끼가 경찰님이 타라면 타는거지 이 새끼가 이게 안타고 이 새끼가 뻣뻣하게 이 새끼가 저 새끼가 저러다 사고 난다니까 저러다 사고 난다니까 이 새끼가 이거 아 아 여기 봐봐 여기 연하리 갈라면 어느정도 갑니까 저쪽에 이 새끼 상황 정리네요 예 제가 갖고 그냥 손물로 했는데 예 상황 정리입니다 가스총을 꺼내려고 하네 총을 꺼내려고 하네 총을 꺼내려고 해 아니 지금 이 새끼가 지금 웃으셨습니까 예 어 자 아 이게 아니 러스